안녕하세요. 폴댄스의 재미와 매력을 탐험한 비키니 폴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수정입니다. 안녕!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명은 씨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명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폴린이요? 왜 갑자기 폴린이가 됐어요? 제가 저번 회차 때 여기가 너무 아픈 이유로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많이 안 하던 동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하던 것만 계속 하거든요. 아 약간 다시 폴린이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으셨구나. 그런 느낌. 명은 씨는 워낙 잘하시니까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전 늘 느껴요. 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금을 그렇게 늘 거는데도 한 이틀만 쉬었다 하면 다시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폴린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겸손한 것에 너무 좋아.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명은 씨에게 유니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자자잔 짠! 명은 씨? 오늘은 명말을 4개! 명말을 4개! 하하하하 혹 싫으십니까? 네. 명은 씨 이거는 언제 명은 씨가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잘하거나 어허 질문을 잘했거나 신박한 걸 했거나 어허 매력을 어필했을 때 어필했을 때 잘하고 계셔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시네. 자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명은 씨가 몇 마리의 유니콘을 가져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오시면 지금 인별그램 주소가 나가고 계실 건데요. 방송 외에도 저희의 더 많은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워 하트꾹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 하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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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금색 두 벌 정도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한번 골라볼까요? 하… 근데 나는 명은 씨가 고를 거 같은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골랐어. 이게 또 추워지고 하니까 이게 소재가 조금 얇은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좀 똑같고 차르르한 게 좋아요. 차르르? 차르르. 차르르? 차르르. 오늘 핑크를 입었으니까 일단은 또 핑크. 네, 또 핑크. 또 핑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픽. 좋아요, 제가 일단 한번 들고 입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정도 더 골라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내가 픽한 거였어. 진짜 내가 픽한 거였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약간 명은 씨한테 이런 좀 어두운 컬러, 그러니까 완전 진한 컬러 있잖아요. 약간 이런 영 핑크나 막 연노랑 이런 모양이고 완전 진한 노랑, 완전 진한 파랑 이런 컬러가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뭐든... 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뭐든 다 예쁘시다고 합니다. 몰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명은 씨가 두 번 이렇게 고르셨는데 야, 근데 약간 핑크 계열이지만 이렇게 한번 비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입고 계신 핑크, 이 핑크 입은 게 다 정말 다르네요. 세상에 똑같은 컬러는 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입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하트 뿅뿅을 날리고 이렇게 신부처럼, 아닌지 신랑처럼. 아, 웨딩드레스 입고 나온 신부를 보는 신랑처럼. 신랑처럼 제가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입고 가볼까요? 가볼까요? 유후! 기대돼, 기대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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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